Q 3차 에러인데? 뭐가 에러야 지금? 아!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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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 여기네 사진 찍자 여기가 사진이다 여기는 동의도 같이 찍자 야 우리 약간 알파벳 하나씩 써서 아, 좋아요, 형 나 그러면 유 앞에서 와야지 나 유노니까 오케이 여기 세워놓고? 열정 제일 맘에 드는 거지? 형, 형, 카메라 앞을 살짝 받치면 되는데 네가 일어나면 되지 않아? 됐다 서봐, 서봐 됐어, 됐어 됐나? 어, 딱이야, 딱 좋아 자, 내 자리 하나만 놔줘 10초, 10초, 10초 빨리 뛰어, 뛰어, 뛰어 왜 그래? 만세할 거야, 하나, 만세 하나, 둘, 셋 확인해 볼게, 확인해 볼게 확인, 확인하고 괜찮아? 됐어? 오, 야, 잘났어 잘났어, 잘났어 진짜 뭐야? 됐어, 야, 고, 가자 레고, 레고 근데 뭐가 안 보이는데, 어딨어, 사원이? 엄청 올라가야 될걸? 그 사진은 어떤 사진이야? 거기 정상에 올라가면 계단이 있어 거기에 줄줄이 앉아가지고 앉아가지고? 어, 그래, 지금 일단 저기 사진만 봐도 멋있다 저거 봐, 저거 봐 와 저 사진 봐봐 우와 진짜 멋있다 역시 우아가 나오지 않았어 오, 진짜 멋있다 어 어디 있죠, 지금? 저 기차 표시 있는 데가 우리 있는 데 아닐까?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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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렇게 돌아서 쭉 가는 거지 금방 가겠다, 야 가자 쭉 가면 돼, 쭉 가면 돼 너무 좋아 어, 근데 확실히 나무가 많으니까 너무 좋다 어우, 너무 좋다 뭔가 숨이 탁 트인다 아, 나 지금 아차 타고 싶다 딸샤야 진짜 맑다, 근데 이리로 가야 되는 것 같아 그랬네 어, 보인다 우와 오, 저기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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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박 아이고, 얼마나 커. 안사고 탁 돌았는데 진짜 너무 큰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 광경은 그때 저는 잘 왔다, 이랬어요. 진짜 멋있었던 것 같아요. 경이롭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고 소름 같은 것도 쫙 돌면서 그래, 이게 여행이지. 이게 깨달음이지. 굉장히 능장함이 더 느껴지고 발견을 하고 그 기분이 제일 좋았어요. 진짜 멋있다. 어떻게 지웠어? 이게 원래는 화산 폭발 때문에 화산재로 다 덮여있어. 덮여있었다가. 우와, 이거 불가사이 할 만하네. 진짜 멋있다. 멋있다. 뭔가 게임 세상에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저거 뾰족뾰족한 종 모양으로 돼 있는 저 스투파라는 저 탑 모양이. 7층부터 10층까지 스투파가 있는데 7층에 32개, 8층에 24개, 9층에 16개. 불쌍은 어디 있지? 7층부터, 저 안에 스투파. 안에? 저 안에도 들어갈 수 있어? 아니, 그래서 저기 손을 넣지 말라는 거야. 사실 그런 역사를 듣고 보니까 은혁이의 역할이 확실히 오, 되게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이게 가이드가 딱 되니까 느끼게 해주고 싶고, 더 알려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야, 근데 이렇게 이 정도면 보전 진짜 잘한 건데. 아, 진짜 멋있다. 진짜 잘한 거야. 야, 이따 올라가면 더 멋있겠다, 진짜. 1800년도였나? 1000년 전. 아니, 아니, 1080. 1008, 어. 뭐해? 뭐해? 얘 왜 이렇게? 야, 기타 안 가져와? 야, 이브로라도 소리내니까. 딱 정상에서 물 한 번 딱 마시면서. 가보시죠. 예이. 계단을, 첫 계단을 오릅니다. 야. 아우야. 좋아, 좋아. 올라가면 쫙 보일 거 아니야. 뭐 저쪽, 이쪽, 저쪽 다 보일 거 아니야. 지금도 복원 중인 거야, 그러면? 어, 근데 복원이 100% 다 된 건 아니고. 이게 중간에 막 도굴꾼들이 가져간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어디 뉴욕에서는 누가 경매로 내놓고 그래가지고. 와. 와, 근데 진짜 멋있다. 우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궁금증들이 생기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아? 이거를 뭔가 접착제 같은 거 없이 그냥 쌓아 올리는 거야. 그 감격도 이렇게 딱 칼로 자른 듯이. 와, 진짜 멋있다. 키룡 사진 찍자, 키룡 사진. 야, 저쪽으로 찍어도 예쁘고 이쪽으로 찍어도 예쁘고 다 예쁘게. 대박이다, 대박. 깔끔해 아주. 근데 다섯 명 구도 되게 멋있는 거 알지? 됐어. 찍어볼게. 하나, 둘, 셋. 아, 됐다. 여기 수풀에 막 안개 끼고 저거 봐봐. 공룡 나올 거 같아. 멋있다. 저기 봐봐. 공룡 나올 거 같지 않아? 주라시파크. 근데 공룡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렇지? 맞아. 자, 얼굴 모여봐. 셀카가 될까? 자, 하나, 둘, 셋. 다 나왔어. 형이랑 나만 나왔어. 미안해, 미안해. 우와, 일단 계단이 일단 엄청 높아. 야, 어떻게 돌 틈 사이도 이렇게 되게 좁아요. 근데 진짜로 팔이 떨어져 있고 머리가 떨어져 있고 막 그러네. 여기도 누가 머리 뜯어갔네. 아이고야. 우와, 아니 계단이 엄청 높아. 우와, 이런 거 진짜 신기하다. 여기로 돌면서 볼까? 아니, 이걸 어떻게 다 깎아가지고 이렇게. 또 하나하나가 표정이 다 달라. 되게 문양 하나하나가 디테일하다. 몇 명이서 이걸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무... 정보가 없어? 그래서 불가사인 거야. 저도 글로 본 거를 막 설명을 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규모도 크고 그런 분위기는 또 처음 느껴보는 거라서 와, 약간 압도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 여기에 용도가 뭐예요? 제사장? 뭐 그런 거. 그 용도도 모른대. 아, 그 용도도? 어. 혹시 근데 이런 거는 무덤일 가능성이 제일 크잖아. 그러니까 그 썰도 있어. 무덤일 썰도 있고.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감동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친구들하고 캄보디아. 캄보디아 하면 사실 앙코르와트잖아요. 표 끊기 전에 그냥 앞에 가면 그래도 좀 보여요. 아, 앙코르와트구나. 여기 산 찍자 해서 사진 찍고 다시 갔어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감동이 없거든요. 우와. 아, 뷰가 조금씩 조금씩 바뀌니까 너무 멋있다. 대박이다. 돌 위에다가 그린 다음에 그거 그냥... 아니면 돌을 껴 놓은 다음에 그걸 깎은 건가? 이게 몇 년에 걸쳐서 만들었을까, 이거? 어, 이거 청소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끼 끼니까. 습하니까 이끼가 생기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이끼가 엄청 많았다는 거야? 그걸 다 닦아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난 또 궁금한 거 하나는 이게 그냥 돌에 이렇게 맞춰놨다고 이런 게? 이런 거 그냥 맞춰놓은 걸까? 붙인 걸까? 붙이지는 않았겠지. 근데 실제로 보니까 또 좋긴 하더라고요. 야, 이 불성이 이제 이게 보이기 시작하네. 아, 그러니까 책. 책, 책, 책. 이게 용기, 손바닥 용기. 남쪽. 아니, 이거. 자비심. 자비심. 멋있다. 아, 이런 걸 다 찾으면 재밌네. 동서남북이 자세가 달라. 아, 라인마다 자세가 달라. 아, 이쪽 보고 있는 건 다 저렇게 하고 있네. 이게 뭐, 약간 웅장함이 있어. 우리 한 바퀴 돈 건가? 아니지? 아니, 아직 반 바퀴 더 남아요. 반 돌았다고, 이제? 설마 같은 자리 계속 돌고 있는 거 아니지? 길이가 5km 정도 된대. 생각보다 넓다 보니까 수행하는 느낌 드는 건 뭔지 아세요? 대박. 내 몸에서 땀 냄새가 엄청 나는 게 느껴져. 생각보다 계단도 많고. 우후. 나 일단 햄버거 하나 먹고 싶어. 어후. 야, 그냥 쭉 올라갈까? 어, 올라가자. 어, 잠깐만. 어, 이쪽인 거 같아, 사진. 여기야, 여기야? 여긴 거 같아. 맞는 거 같아요. 여기, 야, 이 계단 아니야? 이 계단 둘 중에 하나인 거 같은데? 이거 아니면 그 앞. 저 앞에 위에. 아니야, 이거야. 왜냐면 사진에 아치가 있어. 한번 봐보자. 여기네, 여기? 어, 그 아치야. 일단 올라가 보자. 내려오면서 찍어도 되잖아. 오케이, 오케이. 야, 일단 정상을 한번 찍고 와야지. 왔으면 정상 찍어야지. 그래, 정상까지 가봐야지. 올라올 수 없어, 멋있다. 이제 이거 보인다, 스톱아. 약간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야, 이거야. 아까 은혁이가 설명했던. 이 안에 지금 불상이 있잖아. 아, 불상이 있네, 여기. 그러면 만지지 않고 소음 비로서 내는 거잖아. 그렇지. 그냥 나만의 소원인 거지. 남한테 얘기 안 해줄게. 경건하게. 그냥 무탈하게 평생 아무 일 없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항상 소원을 빌어요. 감동이죠. 뭐 빌었어? 나? 다 똑같을 걸. 뭐? 뭔데? 그냥 뭐, 팀. 어? 아닌데? 개인적인 거. 아닌데? 응, 아닌데? 가족. 아닌데? 아니, 너 뭐 했어? 평생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아, 못 알아. 제일 중요한 거. 그냥 그거. 여기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좋은 거 같은데? 쭉 한번 보자. 여긴 동그랗게 돼있어, 이제. 알지? 여기를 한번 둘러보자. 우와, 그냥 너무 멋있어. 아니, 저 숲에 막 안개 깔리고 이게 너무 멋있지 않아? 와, 저 진짜 멋있다. 근데 사방이 다 산이네? 그러니까. 아, 너무 멋있다, 진짜. 뭔가 좀 정권해지는 느낌 아니야? 이 하늘이랑 이 탑이랑 같이 보이는 이 그림이. 야, 종이 하나 열려있어. 어? 없어. 야. 어우, 야. 와우. 하나 더 올라가? 어우, 운동 제대로 한다. 등산이네, 등산. 이게 이제 마지막, 이것이 정상에는 탑이지, 이게. 마지막 스투파지, 이게. 이 마지막, 이 동그란 거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 이 안에는 없대, 불쌍히. 일부러 그걸 비워둔 거래. 아니,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되게 하늘이랑 가까워지는 느낌 들지 않아? 아, 좀만 있으면 소통하겠는데, 나? 야, 저기야! 감사합니다! 이 하늘의 구름과 땅과 그리고 이 중간의 경계선이 빛이 그림으로 그려놓은 듯한 느낌? 이걸 우리가 눈으로 또 담아가는구나. 아, 여기를 우리가 가진 느낌이었던 것 같아, 형. 사진 찍을까, 이제? 그래, 하자. 자, 사진을 한번 찍어볼까나? 여기서 찍으면 될 것 같아. 여기야? 아, 오케이. 자, 도착한 순서대로 앉자. 은영아, 너 앉아, 먼저. 잠깐만, 사진을 보여줘 봐. 여기 있으면, 여기 딱 앉으면 될 것 같아, 형. 사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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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그재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맞네, 거기네. 딱이네. 여기 딱 보여. 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뭔가 우리한테 인사하는 것 같아. 안녕. 안녕. 와, 이따. 그러니까, 여기 올라오니까 약간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느껴진다. 다 의미가 느껴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옛날 사람들은 이런 자연 현상 보면서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나면, 아, 이건 신이다. 약간 이렇게 딱. 그렇게 생각했겠지, 그때. 여러분들, 메모에 그, 적혀 있는 거를 일단 알려드릴게요. 2002년 3월 20일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로우브드르 사원의 웅장함에 압도된 하루. 사원 정상을 눈앞에 두고 계단에 줄줄이 앉아있는 한 컷. 이거 우리 만세하면서 찍어야 되나. 이 느낌을 가지고 찍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안 되는데. 안 된다고? 줘봐. 에런데? 뭐가 에러야, 지금. 에러, 이거 에러가 나. 어떡하지? 딱 찍으려고 했는데, 그 사진기가 에러가 나 있었어요. 아... 그걸로 찍어야 되는데. 아, 아쉽다, 그래도. 이거 바로, 바로 볼 수 있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그때부터 할 말이 없었어. 메딕 고쳐줘. 아니면 이걸로, 그냥 이걸로 찍으면 안 돼? 이것도 한 번 찍어볼게. 한 번 찍어봐. 자, 하나, 둘, 셋. 우와! 대충 비슷하게 뭔가 나오긴. 나오긴 나와. 디카 감성 너무 좋다. 맞지? 이거 감성 좋지. 연습 한 번 해볼게. 하나, 둘, 셋. 이야! 우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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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그 감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디지털 카메라를 찍고 바로 그 확인하는 느낌이. 디지털 카메라의 가장 큰 면매를 찍은 다음에 이렇게 확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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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해서 자기 얼굴 보고 막 하하하 이러는데 우리가 그걸 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2000년 초반으로 돌아간 느낌이다 생각 들었어요. 야, 근데 저 바닥에다가 이거 눕혀놓은 다음에 찍고 타이머 하면 되지 않을까? 저 맨 밑에다 놓은 다음에 그게 돼? 약간 책자 해가지고 여기야, 여기. 어, 거기. 오케이. 야, 이제 찍혀, 찍혀. 야, 찍힌다. 하나, 둘, 셋.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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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힌다, 찍힌다. 그 기분이 제일 좋았어요. 아!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사진을 찍는 그 모습이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나오는 수학여행 가서 이제 학생들이 찍을 때 이런 기분일까라고 생각이 든 게 수학여행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학교 생활을 부득이하게 많이 참여를 못하다 보니까 어쩌면 내가 어렸을 때 수학여행을 갔다면 이런 기분으로 확 짜질 거라면서 아, 이렇게 사진을 찍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좀 설레더라고요. 몸 세. 아,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기억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느낌? 안녕! 이거 다, 이거 다 하고 나니까 비 오네. 어, 딱 진짜 운도 좋았어. 좋은 기 받아 갔으니까 좋은 일 있을 거야. 우리 여행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어. 야, 밥 뭐 먹을까? 이제 뭐 먹을지 좀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첫날이니까 나는 솔직히 한식에 한 표. 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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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좀 쎄. 가격이 좀 쎄네. 일단 어차피 호텔 가는 길이야, 한식당이. 일단 그럼 가면 좀 더. 한식당이 내려서 테이블에 앉아서 먹을지 말지 정하자. 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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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가면 무조건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가자고. 아니. 가수결? 어, 가서 정하자고. 가서 정말 3대 3이라도 안 먹어. 앉으면 안 먹을 수가 없어. 한식당은 안 먹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한식당으로 가기 위해서 제가 그 방법을 썼죠. 제가 다 조종하고 있는 마리오네드 같은데. 첫날부터 한식을 먹겠다고 늘. 그래도. 첫날에 한식이 어때서? 한식이야. 이리 오너라. 우와. 저 운동을 좋아해서 무조건 하루에 고기는 두 번은 먹어야 돼요. 찌개사 밥 먹고 싶다. 힘들고 지칠 땐 삼겹살을 먹어줘야 된다. 가야죠. 형들을 어르고 달래려면 가야죠. 자, 고기 종류를 내가 얘기해줄게. 알겠지. 자, 우삼겹이 있고요. 얇은 우삼겹. 우삼겹 좋지. 떡갈비. 돼지고추장 바베큐. 해물떡찜. 짱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한국말 좀 잘하셨는데. 베스트 메뉴. 초이스 원. 베스트 메뉴. 만신창 삼겹살. 만신창 삼겹살, 오케이. Let's get it. 만신창 삼겹살, 6. And? 김치찌개. 차돌 된장찌개. 원, 원. 떡갈비, 원. 떡갈비, 원. 떡갈비, 떡갈비. 안 돼, 안 돼, 안 돼. 눈치 맞죠. 솔직히 창민이가 총무 아니었으면 막 했을 거예요.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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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밥 대신 그러면 떡갈비. 아, 안 돼. 떡갈비? 떡갈비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라고 속으로. 만신창 삼겹살, 약식. 오케이. 차돌 된장찌개. 네.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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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펙트. Let me sing. Let me sing. Let me sing. 만신창 삼겹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김치찌개.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우리 이렇게 하자.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 한 명이 진짜 먹고 싶은 거 다. 그래, 그래. 하나만 고르겠다. 그래, 그래, 그래. 어때? 창민이가 약간 정색하는 것 같이 보이긴 했는데 그것까지 신경 쓸 수는 없었어요. 가위바위보. 오케이. 최악이다, 진짜. 울고 싶다. 오늘 제일 슬프다. 안 내면 지기 가위바위보. 오케이. 떡갈비. 아, 신도 못다. 달라도다. 진짜. 아, 야. 침 먹으러 갔다. 갈라봐, 갈라봐. 야, 뭐든 좋다. 난 떡갈비도 응원한다. 자, 가볼까? 난 돼지고추장 바베큐. 야, 비빔냉면, 물냉면도 맛있겠다. 간다. 근데 그거 양이 적잖아. 해물파전 좋다. 야, 미쳤다, 진짜. 할 수 있다. 한 내면 지기 가위바위보. 오케이. 떡갈비. 뜅동이야, 뜅동.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전 떡갈비 좋아하거든요. 자, 떡갈비 1. 떡갈비 1. 떡갈비 1.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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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갈비 1. 어머어머, 예산 떡갈비네. 이게 맞나 싶다. 오오오오오오! 와이여! 아, 배가 너무 고프다, 진짜. 찌개, 밥, 삼겹살 막 그 고기. 찌익 찌익 굽는 소리, 쌈 탁 싹 지고 와, 그게 막... 오, 지금도 군침 던다 자, 이제부터 말 걸지 마 말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혼자 말하는 거 있잖아 여기서 왼손잡이는 나밖에 없어 질문은 안 돼 아, 그래? 그냥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이상하게 한국에서 먹는 한식도 맛있지만 해매를 가면 한식이 그렇게 맛있어요 응, 걱정해 떡갈비, 떡갈비 뭐야? 떡죠 갈비, 갈비, 떡갈비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단 하나 신동밖에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계속 그러잖아요 차를 타면, 아, 저게 빵 안 좋아한다고 나 안 좋아해, 빵 저 라면을 안 좋아하는데 형, 생라면 드시고 싶으세요? 난 반대 근데 계속 먹잖아요 진짜 좋아하는 거 모를 만한 먹길래 고기 마늘, 마늘, 마늘 배불러 너무 맛있어, 어떡해 배는 부르니까 이제 가슴 쪽으로 채울게 여기저기 다른 데 채우는 거, 공간 되는 대로 근데 그거 알지? 다 알겠지만 환하게 쌈 싸먹는 거 알지? 너무 옛날 거잖아 우리 다 옛날 사람들이니까 옛날 거 했지 무색팀 아, 진짜 맛있다 아, 불판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참 더 맛있는 것 같아 왜냐면 그동안 이렇게 한 끼 정도는 가끔씩 먹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막 며칠 동안 계속 같이 이렇게 먹었던 적은 별로 없으니 진짜 여행이지 그리고 3일 남은 건가? 어, 난 너무 행복한 게 왜냐면 차에서 이동할 때 막 진짜 어, 맞아, 얘기할 때 옛날 얘기하고 우리 본명으로 불러야 돼, 우리 다 이혁재야 오랜만이다, 혁재야 난 솔직히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내가 카메라 타이머로 맞춰놓고 그 글자 앞에 가서 사진 찍었잖아 어, 떼어갈 때 떼어갈 때 그때 너무 느낌 좋았어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 그리고 나서 찍은 거 딱 봤는데 다들 쫙 하고 있는 거야 근데 표정은 다 내게 좋아 밝아 이거 기분 잘 간직해가지고 그 메모장 하나에다 잘 적어줘 오늘의 총 기분이야? 어, 그래가지고 그거 나중에 보면서 가사 쓸 때도 어? 그런 거 보면서 좋네 아, 좋다, 진짜 좋다 다른 말 누가 좋다 왠지 거의 끝날 때 과거 정들고 끝날 것 같아 그렇고 아, 진짜 걸렸어 감정폭, 벌써 올라오잖아 와, 운다고요 왜 울어, 얘네들은 바로 바로 울어버리네 우는 거, 이런 거 막 앞에서 어, 이게 아니고 잘한다, 잘한다 자 이거, 여기 행복하다, 진짜 맨날 한쪽만 먹었으면 좋겠어 오, 느낌 좋네 와, 장난 아니야 연기 계속 나와 아, 저 진짜 예쁘지? 간다! 네, 렛츠고! 오, 이게 뭐, 멋있어 어? 저게 주라기 공원 아니야? 어, 저기 있다, 막 이런 게 있는지 전혀 몰랐네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감사합니다.